풀어 연애가 답답해 국종이는 바로 아니 저는 바로 아니죠 근데 약간 좀 마음에 드는 이 사람한테 혹시 약간은 약간 좀 장난 많이 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네 뭐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뭐 뭐해 그러면 네 생각밖으로 다 하지 뭐 약간 네 생각밖으로 다 하지 뭐 약간 응양으로 말을 했어요 아 아 아 보미가 너무 싫대 그런 스타일 아 얘를 든 거에요 얘를 야 얘를 야 싫지 실패잖아 그러면은 잠깐만 혹시 자라고 보냈더니 종이가 그렇게는 안해요 사실은 니 생각 빼고 다 하지 그러면 보미는 뭐라고 보냈 거 같아요 그냥 답장 안할 거 같아요 1심 1심 그럼 답장 안할 거 같아요 1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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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민이는 내 생각을 왜 안해 그래서 걸린 애가 있어요 걸린 애가 있어요 하나 버렸어 걱정 왔어요 내 생각을 왜 안해 니 생각을 왜 안해 그러면 못 짤 거 같아서 못 짤 거 같아서 그러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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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국이 형 보미는 계속 1심이에요 계속 1심이야 보미는 계속 1심 하나 물렸어 아 소민이 이런 거 좋아해 왜 못 짤 거 같아 왜 못 짤 보고 싶어서 아 진짜 룬스매 룬스매 못 보겠어 진짜 못 보겠네 설레하는 거 봐 아니 받아봐 근데 진짜 진짜 농담처럼 해요 농담처럼 와 내가 이 형이랑 저 형한테 연애 상담을 받았다고 형은 형은 고수야 또 남자 이렇게 하죠 안 나왔던 사람들 약한 친구들 나오는구나 이거는 사실 이게 늦게 들어가야 돼 맞아 맞아 이번에는 2030 남자 50명에게만 남자만요 와 이건 유리하네 유리하네